오늘 마지막 소식은 중고차와 관련된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중고로 산 승용차에서 혈흔으로 의심되는 흔적이 나왔다는 한 차주의 주장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 차가 사고 이력이 있는 차인 것 같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을 글쓴이는 새로 산 중고차 곳곳에서 정체 모를 붉은 얼룩을 발견했다면서 사고가 났던 것 같다. 어쩐지 싸더라라며 혈흔을 의심했는데요. 이에 누리꾼들은 루미놀 검사를 해볼 것을 권유했습니다. 루미놀 검사는 범죄 현장에서 혈흔을 찾아내는 과학 수사 방법 중의 하나로 루미놀 용액이 혈액 속에 해모글로빈과 반응을 해서 파란, 형광빛을 냅니다. 이에 글쓴이는 루미놀 실험 세트를 구매해서 테스트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차량 내부 곳곳 파란색 형광빛이 선명했기 때문인데요. 다만 루미놀 용액이 굴이나 녹 등과도 반응하기 때문에 혈흔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중고차를 사기 전에 성능 기록부와 사고 이력 정보 등을 통해서 소유자의 변경 횟수 또 사고 이력 등을 꼭 확인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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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